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힌 곡물협정이 120일 연장됐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발발한 이후 곡물 무역 통로인 흑해 백길이 막혔고 밀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급등해 세계 시장에 혼란을 줬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세계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해 글로벌 식품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등 식량난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 체결됐다. 협정을 통해 그간 옥수수 450만 톤, 밀 320만 톤을 비롯한 농산물, 1,110만 톤이 수송됐다. 연장기간인 120일은 주요행과 우크라이나가 추진한 1년보다 짧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식품 수출의 35%를 담당했다. 남부 미콜라이오 지역 항구들을 협정해 새로 추가하기를 원했지만 현재 협정에 포함된 세계항이 월간 선적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총 300만 톤이다. 유행과 함께 협상을 중재한 티르키에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산 곡물이 티르키에에서 가공된 뒤 아프리카로 운송되면 현지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수출량이 여전히 전쟁 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난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밀 선물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했다가 현재는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다. 러시아산 밀 작황이 좋았고 어두운 세계 경제 전망과 달러 강세가 선물시장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미국 달러 대비 각국 통화의 악세와 에너지 유통비용 상승으로 빵, 면등밀로 만드는 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해상운송에 안전성 문제도 있다. 흑해에는 상당수의 기뢰가 떠다니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기뢰를 많이 설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공모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500만 명의 사람들을 기하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